롤체는 유튜브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pbe 서버 패치노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아직 패치가 4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변경되는 건 아니고요 추후에 또 바뀔 수가 있다는 점 알고 일단 한번 봐볼게요 자 그리고 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패치 내용을 미리 보고 너프되는 것들을 지금 하고 버프되는 것들을 지금 안 해주면 키워 올리기가 좀 더 쉬울 겁니다 일단 좀 가벼운 내용들은 빨리빨리 넘기는 걸로 할게요 릴리아는 마나 버프고요 세라핀은 마나 버프 그리고 소라카는 마법 피해량 버프인데 지금 초반 빌드업에서도 세라핀, 소라카 이런 거는 거의 안 쓰죠 그래서 버프를 해준 모습이고 머빅도 추가 피해량이 1,2,3성에서 전부 다 올랐습니다 머빅도 키울수록 강해지는 챔피언인데 보통 흡혈에나 떴을 때 빼고는 거의 안 쓰죠 그래가지고 버프를 또 해줬고 제이스는 3성 피해량이 버프가 됐고요 그리고 제이스랑 시너지가 겹치는 뭐 차원문이나 아니면 슈바나 요런 애들도 전부 다 버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의 신드라 첫 번째로 너프먹은 상황은 스킬을 30회 사용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35%의 피해를 입히는 균열을 생성했는데 이제 30%의 피해를 입히는 균열로 바뀌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1차 피해 요거는 그냥 한 마리한테 쓰는 첫 번째 스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스킬이 1,2,3성 전부 다 너프를 먹었고 이제 스킬을 썼을 때 주변 적한테 입히는 피해 요것도 1,2,3성 전부 다 너프를 먹었죠 이게 제가 최근에 게임을 했는데 신드라덱이 5명이 겹쳤는데 3명이 순방을 하더라고요 그중에 1명은 3성이었고 2명은 2성이었는데 삼성작을 찍은 것도 대단하지만 5명 중에 3명이 순방하는 건 더 대단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초반에 신드라 잘 떠주고 템 어울리면 그냥 신드라? 지금 하면 됩니다 대신 패치 이후에는 1,2,3성 이렇게 전부 다 너프를 먹었기 때문에 초반에 잘 떠주고 템 어울릴 때 진행해주면 3성작 찍고 여전히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템도 안 어울리고 뭐 초반에 잘 나와주지도 않는데 무지성으로 가는 거는 패치 이후에는 별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드라는 너프니까 지금 그냥 하시면 되고 자 아리를 보게 되면 이제 1,2,3성 단계에서 전부 다 버프를 먹었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는 고정 피해도 전부 다 버프를 먹었고요 지금도 아리를 잘 키우면 상대방 진짜 단단한 암라인을 금방 녹여내긴 하는데 요렇게 개수가 더 높아지면 현재 티어덱이 있는 릴보 조화덱이 더 강력해질 거고 그 다음 카사딘 카사딘은 이제 시즌 시작하고 한 5일 정도? 되게 자주 보였죠 강력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진짜 최근에는 신드라덱이 많아지면서 상대방 암라인을 때리기만 하다가 신드라한테 터져서 죽어요 그래서 패치 이후에 너프를 먹긴 하는데 지금 당장도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 덱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최근에 덱개로 두판을 해봤는데 이성 신드라는 어떻게든 잡을 순 있겠는데 삼성 신드라? 완성 신드라? 요런거 만나면은 그냥 맞고 죽더라구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코그모의 스킬 피해량인 너프를 먹습니다 지금 2코짜리 리롤딕 트타, 코그모, 럼블누, 누누 요걸 하게 됐을 때 순방을 되게 쉽게 하고 상대방이 진짜 사기친 사람 없으면 1등도 가끔 해주거든요 그래서 너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50인데 요즘 50 암라인이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다음 패치 때 1성, 2성 단계에서 보호망량이 증가합니다 요거는 뭔 생각으로 이랬진 모르겠는데 아직 패치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좀 더 기다려봅시다 자 그리고 다음 패치 때 주목해야 될 챔피언 카타리나 자 지금 카타리나 거의 안보이죠? 진짜 써준다면 시너지용으로 좀 많이 써주는데 피해량이 1성, 2성, 3성 단계에서 많이 올라줍니다 특히 3성 단계에서 많이 올랐죠 그래서 다음 패치 때는 카타리나 덱도 좀 많이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자 라이즈도 버프를 먹었네요 차원문을 쓰는 게 아니라면 보통 다른 4코짜리 챔피언들에 비해 많이 보이진 않은 친구였죠 그래가지고 버프를 해줬고 자 카르마 카르마도 굉장히 많이 보이죠 요 카르마는 뭐가 너프가 됐냐면 이게 카르마의 스킬에 영향을 받고 있는 적이 처치됐을 때 주변 아군의 체력을 아군 최대 체력의 8%만큼 회복을 시켜줬는데 요게 진짜 사기긴 했거든요 예를들어 나서스 2성 같은 거 체력 높은 거 그런 거 앞라인 세워두고 뒷라인에 카르마를 써주면 나서스가 안 죽었는데 그게 바로 카르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체력 회복 시켜주는 거를 삭제 시켰습니다 대신 뭐 데미지 너프 같은 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체력 회복 시켜주는 게 패치 이후에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카르마도 너프를 먹었고요 삼켄츠는 체력 버프 자 그리고 브라이어도 모든 단계 공격력 버프를 먹었고요 그 다음 시너지 변경 사항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호술사 너프인데요 보호술사가 모든 조합에서 그냥 밸류가 높기 때문에 다 쓰였죠 2부터 5까지 모든 단계 체력 너프를 먹었고요 그리고 4단계 5단계 시너지일 때 마나 너프를 먹었습니다 그냥 모든 단계 너프라 보면 되죠 근데 보호술사는 요 정도 너프한다고 뭐 안 쓸래 요게 아니라 그냥 뭐 밸류업 할 때 보호술사 쓰고 있는데 한자리가 남을 때 그럴 때 그냥 보호술사 아무거나 섞어주면 되는 시너지라 뭐 요건 크게 이미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서리가 버프를 먹는데요 모든 단계에 주문력 공격력이 버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는 6요새 그리고 8요새만 버프를 먹은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 요정 4요정 6요정만 피해 증폭 효과가 5퍼씩 버프를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사도 4시너지 6시너지가 모든 피해 호텔과 피해 증폭이 둘 다 버프를 먹었는데 요거는 요정도 버프해주고 전사도 버프해주고 그리고 카타리다도 버프해주고 뭐 4전사를 섞든 4요정을 섞든 카타리다 한번 써봐라 요런거죠 자 그리고 폭파단 같은 경우도 많이 쓰는 조합이 없었기 때문에 2단계 4단계 6단계 전부 다 버프를 먹습니다 그리고 4단위에는 기본 피해 증폭도 증가됐는데 스킬 사용 후 피해 증폭도 올라갔죠 그래서 4폭파단 쓰면서 쓰는 조합도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자인데요 4시너지 6시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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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시 6시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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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Cleveland 8ấp 6시너지 30 21 21 21 22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